힐링푸 닥터왕이 찾아 나설 오늘의 힐링푸드는 양파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운 노동자들에겐 자양강장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에겐 다이어트와 심장병 예방식품인 양파 우리나라 최대 양파 생산지 무한으로 최고의 양파 찾아 닥터왕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양파를 뽑고 계세요 아침부터 캬야 일이 되지 바쁘죠 얼른 해내고 콩 갈아야 된게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는 지리적 표시 인증까지 받은 무한 양파의 역사는 80년을 훌쩍 넘는다 무한 양파가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하며 칼슘 마그네슘 갈릉도 풍부한 가득은 바로 흙 때문이다 이거 이게 황토옥인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아 이게 어때요 무한 양파는? 달아요 매워요? 달아요 달아요 양파가 달아요? 향이 좋아서 달아요 아 이거 진짜 잘라주시네 다 캔엔 생양파는 무한 사람들에겐 둘도 없는 간식 매운 거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매워 안 매워 봐라 먹어봐 먹어 봐 달리 먹듯이 저렇게 오 캔엔 일단 음 맛있다 달지? 달지? 도저저저저저저저저 많이 드지 말고 뚝뚝만 매워 사과 드시듯이 아 네 참 맛은 달지만 동에서 매운 맛이 바로 무한 양파 양파 먹은 닭 더 황도 힘내서 양파 뽑기 셋 점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셋 점이야 전기밥솥. 이게 파양파네. 아니 이게 무슨 새참인데 전기밥솥 갖고 계셨네. 마트로 나온 전기밥솥만큼이나 신기한 밥 위에 통양파들. 변매로 양파를 넣어서 했어요. 되게 옛날에 양파밥. 맛있어요. 잡싸보세요. 강원도에선 밥 위에 감자를 찐다면 무한에선 양파를 쪄 먹는다고 하니 그 맛이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비키면 달죠. 맛있네요. 엄청 맛있죠? 양파밥에는 양파김치가 금상첨화. 무한에선 어디를 가든 양파천지. 이거 엄청나네. 닥터황 무한 전통 양파김치 만들어 보고파 아주머니를 따라 집으로 갔다. 왔어 왔어, 왔어. 야, 근데 이 안올 수가 없네. 와 엄청 맵다. 너무 매워져. 시집오셔서 시어머니랑 양파 까고 그러신 적이 많나? 응 있죠. 그때는 매워도 울지도 못했겠네. 못 울었지. 어른이 앞에 계신 게. 내가 안 울는데 네가 울어야 하고. 근데 이게 매운데. 매워도 안 울어. 어른이라고 안 울어. 매워도. 이 매운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이 매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린 줄 알아요. 그렇지. 양파의 매운맛 성분은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없애주고 비타민 B완의 흡수를 높여준다. 양파는 소금에 살짝 절이고 고춧가루 젓갈 양념은 조금만 넣는 것이 맛의 비결. 잘 한번 봐.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짱맞아. 짱맞아? 소금 그만 넣어? 응 알았어. 한겹살도 양파에다 먹으면 맛있고. 아 진짜? 진짜 맛있지. 삼겹살 딱이야. 딱이네. 응. 염분이요. 염분. 아 이거 어디 삼겹살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양파 삼겹살 파티를 벌이려는 닥터황. 캠핑은 역시 여럿이 함께해야 더욱 신나는 법. 자 그럼 이제 숯불 피워서 삼겹살을 구울 차례. 지글지글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살찔 걱정이랑 이 양파 김치에 맡기고 맛있게 힐링해보자. 무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러고 이러고 한 번도 쌓아도 주는 것이 이제. 아 셀카 열라야겠어? 호강하네. 무안에 와서 호강해. 맛있지? 형님께. 그렇지 행복이 별건가? 여기 진짜 더 맛있는 거 있어서 그랬어요. 어디야 어디야? 우와. 양파를 이렇게 통째로 구웠네. 그래서 바로. 웅무구야 양파야. 껍질을 베키려. 우와. 감자 같아요. 잘 나온다.